안녕하세요. 2주차 두번째 강의 간단한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연산 우리가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칫연산과 문찰처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건데요. 먼저 기본자료형이 뭐다? 두번째 연산자와 피연산자라는 것이 뭐다? 그 다음에 데이터간의 형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하죠. 데이터의 형변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초를 좀 알아야지 나중에 복잡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의 기본적인 타입입니다. 사실 데이터의 기본적인 타입은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기본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첫번째로 정수형 타입입니다. 정수형. 자연수를 포함해서 0,1,2,3,4,5,6,7,8,9,0,-1,-2 보통은 이런 값들을 얘기하고요. integer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integ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 선언을 할 때는 데이터는 1 이렇게 그냥 숫자로 자연수나 정수, 정수죠. 정수로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실수형, 플로팅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소수점이 포함된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2, 7.2 아니면 여기처럼 9.0이라고 치셔도 이거는 컴퓨터에서 아 이거는 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명을 적어주시고요 는을 적어주시고 9.0 실수형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주시면 파이썬이 알아서 얘가 실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형 타입입니다. 문자형은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하고요. 따옴표나 또는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따옴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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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따옴표에 들어가는 문자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abc나 a 만약에 문자 사이에 이러한 숫자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20 abc 뭐 이런 것들을 다 문자형 자료라고 하고요.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를 하고 abc라고 적으면 데이터라는 변수에 abc라는 문자가 들어가있다. 들어가게 된다. 할당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만 뭐 수학시간에 배우긴 한거죠. 불린타입 논리타입이라고 하는 불린형 자료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또는 거짓 그러니까 true or false만 이해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는 true라고 하면 참. 참은 사실 컴퓨터에서 이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는 false라고 한다면 0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타입은 4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4가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건데요. 이런 자료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한다거나 간단한 the sample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코드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역시 window key r을 누르고 command에 들어가신 다음에 python이라고 치시면 python shell이 시작하고요. a에는 1. a라는 변수에는 1. b라는 변수에는 1. 를 넣으시고 print a, b를 넣으시면 한 칸이 띄어져서 출력하게 됩니다. 자 여기 콤마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한 칸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integer 값이죠. 자 다음으로 두번째로는 이번에는 a에 1.5, b에 3.5를 입력하고 print a, b라고 입력하시면 이번에 1.5, 3.5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float, 숫자형 변수지만 floating point라고 하는 실수형 값입니다. 세번째로 a는 a, b, c 그 다음에 b는 10, 10, 10 역시 print a, b라고 입력을 하시고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도 역시 여기는 integer 값 숫자를 넣어줬고요. 여기는 10, 10인데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줘서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숫자형 값이 아니라 문자형 값입니다. 같은 어떤 숫자처럼 보이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공간, 공간, 컴퓨터가 인간하는 형태, 그리고 컴퓨터가 나중에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할당해준게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 type, boolean type입니다. 아 네번째죠. boolean type a는 true 대문자입니다. b는 false를 넣어주시고 print a, b라고 입력해주시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true false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문자형을 넣어줄땐 우리가 따옴표를 항상 넣어줬어요. 근데 불린형 타입은 우리가 뭔가 문자를 쓰는 것 같지만 문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불린이라는 타입입니다. 사실 불린형 타입은 컴퓨터는 1 또는 0으로 인식합니다. 나중에 배우실건데요. 같다 틀리다 이런 증오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거는 같다고 나옵니다. 근데 0을 넣어주시면 다르다고 나오죠. 이게 불린형 타입입니다. 나중에 불린형 타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산을 해볼건데요. 연산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연산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연산자와 연산자와 그 다음에 피연산자 연산이 되는 사람 연산을 하는 놈과 연산을 받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호들 나누기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얘들과 같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숫자들 숫자나 또는 문자들 앞에 기본 데이터 타입들을 다 피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 플러스 2라고 치면 여기서 플러스는 연산자에 해당이 되고요. 3과 2는 피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수식에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는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에서 연산자와 피연산자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구요. 연산의 순서는 수학에서의 연산의 순서와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 플러스 3 곱하기 2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가로 안에 그 다음에 곱셈 뭐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차례차례 수학이랑 똑같이 계산한다. 그리고 문자열 간에 플러스 연산도 가능합니다. 곱셈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 문자열 연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연산들을 하겠습니다. 제곱승과 나머지 구하는 건데요. 뭐 2에 3승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 잘 쓰지 않는데 n%를 써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보여드리면요. 자 제곱승과 나머지 구하기 코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역시 윈도우 gr을 누르시고 cmd 파이썬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파이썬을 입력하셔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들어가시고요. 먼저 제곱승의 현상입니다. 제곱승의 현상은 굉장히 간단하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5승이라는 뜻이죠. 3의 5승은 24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3 곱하기 곱하기 5 이게 별로 안 좋은 버릇인데 이렇게 띄우네요. 곱하기 5 곱하기 5를 누르시면 이렇게 243이 바로 나온다. 예를 들어 d의 10승 2의 곱하기 10하면 얼마가 나오죠? 1024가 나오죠. 혹시라도 공대생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2의 10승 2의 5승 이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로 나머지를 구하는 현상인데요. print 7 나누기 2하면 3.5가 나오죠. 3.5. 근데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 2.0에서는 3.5가 아니고 3이 나옵니다. 파이썬 3부터 2.x 버전 말고 3.x 버전부터 3.5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파이썬 3에서는 슬래시 슬래시를 하면 목만 정확하게 나오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하게 되죠. 네 굉장히 쉽죠. 또 우리가 잘 안 쓰는 연산 중에 차례차례 더하는 연산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못 보실건데 예를 들면 a는 플러스는 1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거를 증가연산 또 마찬가지로 a는 a-는 1이라고 치면은 이걸 감소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코딩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합도는 감소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코맨드창에서 파이썬을 입력을 하시고요. a에 a라는 변수에 1을 할당해주고요. a는 a 플러스 1. 자 이게 좀 헷갈리실건데 이 a의 값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새로운 a의 2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사실 이 a 값과 이 a의 값은 메모리 주소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print a는 2.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의 의미는 사실은 위에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찍어보시면 print a는 3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와 이거는 같은거다. 이거와 이거는 같은 의미다. 줄여서 쓰는 것 뿐이다 라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른 똑같은 문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쇄를 하시면 하나가 줄어들죠. 만약에 한 5개 정도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print a를 하면 7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이 연산에 대해서는 이 증가 또는 감소 연산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a plus 1이나 a plus는 1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java 같은 언어에서는 a plus plus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a는 4라고 한다면 a는 4라고 하고 a는 a plus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a라는 변수에 4라는 값이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할당이 될 거고요. 이 할당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문을 실행하기 전에 이 a의 값은 이미 4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4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4 plus 1은 5가 되고 이 5의 값이 다시 a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값으로 돼서 여기에 값이 출력된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이 더해져서 a라는 변수에 다시 할당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구문이니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연산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형변환 데이터 타입의 변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